안녕하세요 신성고등학교 1학년 오수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이 언니랑 알던 사이였고 그리고 신실이 언니랑도 저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언니 두 분 다 너무 편하게 전퇴해주셔서 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끝나고 다들 저한테 그 마지막 그 세크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제가 봐도 조금 멋있던 것 같아요 인간 켈러웨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만족하고 또 옷도 편하고 예뻐서 라운딩 할 때나 연습할 땐 무조건 켈러웨이 옷 입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내년 국가대표회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프로 대회 나가서도 TOP5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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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